데이빗 뛰지마. 저게 뭐예요? 저거? 순놈들을 저기서 폐기하는 거야. 뭐 폐기? 말이 좀 어렵지? 음... 순놈은 맛이 없어. 알도 못났고 아무 쓸모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리와. 여기 앉아. 아들. 우리 파일은 어때? 좋아. 우리 캘리포니아 땅은 어땠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넓은 땅이 생긴 거야. 좋은 거지? 그럼 엄마한테도 너무 좋다고 얘기해. 알았지? 알았어. 들어가자.